안녕하세요. 시하. 오늘은 이제 최근에 구독자가 100명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 뭐 100명 뭐 어차피 될 수도 있으니까 기념으로 도영화 인쇄 도영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좀 팁 좀 드리고 캐릭터를 좀 어떻게 그리는지 팁을 좀 드려 볼게요. 실제로 수강생들한테도 제가 이 자료로 제가 만든 자료고 이 자료로 실제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수업한지 살짝 보여드리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선은 인체 비율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쫄라멘 있죠 쫄라멘 쫄라멘처럼 인체 비율을 좀 이제 어느정도 외워야 되는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연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사람의 머리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그냥 똑바로 서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머리부터 우리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좀 숫달이 되면 이렇게 달걀형으로 달걀형으로 이렇게 머리를 잡지만은 이게 좀 처음에는 힘들거든요. 제가 수강생들 많이 시켜봐도. 그래서 그냥 네모로 그려라. 약간 직사각형 그래도 있는 머리통 같은 상자 박스를 그려서 그래서 턱만 좀 이제 밑에다 조금 붙여주어라. V라인 턱을 좀 붙여주고 그래도 이정도만 그려도 어느정도 머리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외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의 길이 정도. 인체 비율의 목의 길이 정도. 야구공 하나 정도 크게 되겠죠. 이 정도 비우고 상체 상체는 얼굴 하나 정도 크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집니다. 얼굴 하나 얼굴 하나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우리 갈비뼈 있죠 갈비뼈 흉통 흉통처럼 이렇게 둥글게 잡아주세요 둥글게 이렇게 잡아주고 허리인데 허리는 얼굴의 한 3분의 1 정도 얼굴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 한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비워놓고 허리를 그냥 비워놓으세요. 그리고 이 상체 폭의 넓이는 어 아직 여기 어깨가 아직 안 붙은 거거든요. 머리통에서 머리 이 크기에서 살짝만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크기 보다 살짝만 더 넓다. 응 그리고 골반의 위치도 어 얼굴에 3분의 1 크기 나왔으면 딱 골반 위치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 여기도 머리 한 개 크기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한 개 크기 머리 한 개 크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제 우리 뭐 다이아몬드라고 부르시도 하고 뭐 팽이 저는 팽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골반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팽이처럼 생겨가지고 저는 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 여기가 뒤에가 엉덩이고 여기가 사타구니고 뭐 그렇죠. 팬티라인이고 근데 정확하게 그리려면 얼굴 하나 크기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사타구니 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해 놓고 여기서 어깨가 하나 이렇게 추가됐다고 보시고 이 폭의 제일 뾰족한 곳이 어 어깨 정도 넓이 정도 된다라는 느낌으로 좌우로 잘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 각도를 그냥 외우는 게 편해요. 요 각도 요 팬티 우리가 팬티를 입었을 때 이제 팬티의 각도 사타구니 쪽에 이 팬티 각도 요걸 외우는 게 제일 편하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걸 아예 외워버리자 다만 이 높이만 높이면 얼굴 한 개 정도 크기 약간 못 미치게 해도 괜찮아요. 약간 못 미치게 해도 예쁘긴 한데 어 너무 짧으면 안 되고 약간 못 미치게 해서 해주고 허리 얼굴에 한 3분의 1 정도 비워 주시고 약간 올려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과제예요. 과제 여기까지 만드는 게 이렇게 골반뼈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렸을 때 예쁘게 나와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려놨으면 이제 50% 다 된 거예요. 여기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중심 코어라고 불러요. 중심 코어 몸의 중심 코어 이것부터 저는 잡는 걸 하는 수강생들 한 2, 3개월 시키거든요. 물론 서 있는 자세만 시키진 않죠. 옆모습 뒷모습 뭐 반 측면 45도 돌린 거 뭐 허리 숙인 거 뒤로 꺾은 거 발레 발레하는 포즈 뭐 이런 거 막 시키죠. 근데 일단 서 있는 걸 제대로 그릴 수가 있어야 되니까 우선은 그리고 나서 어깨 같은 경우 여기서 여기가 쇄골이 될 거예요. 쇄골 이렇게 V 자로 이렇게 생기겠죠. 쇄골이 될 건데 쇄골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어깨뼈가 이렇게 어깨뼈가 이렇게 있죠. 쇄골에서 타고 올라가서 어깨뼈에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어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응 그래서 요 모양을 아예 외워버리시는 게 좋다. 인체는 외우는 게 많아요. 비율을 외워서 그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근육도 근육도 나중에 들어가면 외워야 되고 결국에는 아무리 제가 뭐 어 참고 자료로 제가 좋은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도 어느 정도 외우는 건 필요하다. 인체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왼쪽 어깨 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쇄골이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가서 여기 어깨뼈를 타고 들어가서 나가서 살짝 꺾이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팔 팔의 길이를 잘 붙이면 돼요. 팔은 붙이면은 여기 우리 이제 골반 잡아놓은 데 있죠. 허리 여기서 살짝 위에 여기 한 이 정도 되겠죠. 여기가 이제 팔꿈치가 될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선을 이렇게 좌우로 꺼보시고 음 그 다음에 살짝 꺼보고 여기에 한 팔꿈치뼈가 있겠다. 음 잡아주시고 뭐 한 실제로 우리가 자기 팔꿈치뼈를 만져봤을 때 야구공보다 작은 거 같아요. 그죠. 음 좀 작게 이미지를 그리면서 내 뼈가 어떻게 생겼나 이미지를 그리면서 짧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팔을 이렇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내가 하는 길이를 같게 해주시면 돼요. 같게 근데 대부분 제가 만약에 똑바로 그냥 팔을 차렷자세로 서있다. 그랬을 경우는 여기 이렇게 차렷자세로 서있다. 요 사타구니 끝 있죠. 여기가 우리가 손목이 되는 거예요. 손목 딱 딱 걸려요. 예. 딱 1대1 비율 나오거든요. 1대1 예. 딱 근데 얘를 이렇게 팔을 쫙 벌렸을 때는 이렇게 둥글게 이게 우리가 벌리면 이게 둥글게 이제 이동을 하죠. 팔이 원을 그리면서 팔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셔서 이렇게 가선을 꺼보면 약간 이렇게 좀 짧아 보이게 됩니다. 짧아 보이는게 약간 팔을 벌려주고 있는 자세를 그리게 되면 좀 짧아지더라. 그리고 나서 손 같은 경우는 도영화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 안합니다. 그냥 손등 정도까지의 그냥 길이만 손등 정도면 우리가 본인 얼굴을 갖다 대보세요. 손바닥을 그러면 손등 정도면 자기 코쯤에 걸려요. 코쯤에 턱에서 턱 끝에서 코쯤 얼굴이 한 3분의 1 아까 목의 길이와 거의 비슷하죠. 목의 길이와 손등 정도만 표현해준다. 여기에 손가락이 더 붙겠죠. 나중에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똑같이 해주고 여기서 걸리는데 여기까지가 손목이고 손등 정도 목 길이 정도로 손등 표현해준다. 그리고 이제 다리가 대망의 다리인데 다리는 여기 양쪽에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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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 안쪽으로 여성의 경우 허벅지 뼈가 안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남자의 경우는 약간 직선이 가깝죠. 안쪽으로 형성되고 이게 머리 한 두 개 정도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 한 두 개 머리 하나 길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 하나 둘 한 이 정도 되겠네 한 이 쯤에 무릎 오겠네요. 무릎도 야구공 크기로 이게 잘 예쁘게 그려주고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휘게끔 좀 뼈를 허벅지 뼈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허벅지 완성 허벅지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종아리뼈 정강이뼈지 정강이 무릎에서 발목까지 가는 뼈인데 이렇게 직선을 끄면은 왠지 밋밋하고 느낌이 안 나요. 자세히 여성들 다리를 보시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귀엽게 좀 휘어있어요. 저는 뭐 오다리라고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오다리 만들어라 약간 휘게 해주는게 예쁘다. 무릎에서 엄지발가락으로 향한다 라고 저는 가르치는데 엄지발가락으로 휘게끔 이렇게 휘게끔 이 길이도 무릎을 제외하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발목까지 길이가 동일하게 얼추 맞게 해주시면 되고 이 정도 이제 비율이 한 7등신 정도 나올 거거든요. 우리가 캐릭터 그릴 때 6등신에서 7등신을 많이 그리죠. 제일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율이구요. 6등신에서 7등신 그 기준으로 하고 여기도 이렇게 휘게 오다리처럼 휘게 예쁘게 잘 해주시고 자 어느 정도 이제 쫄라맨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을 맞춰 놓으니까 목각인형에 가까워졌죠. 여기서 우리가 살만 입히면 캐릭터 완성되는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발 같은 경우 마무리해 보십시다. 발 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쫙 빼요. 빼고 요 빼는 길이가 어느 까지냐 요것도 어 목길이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빼고 뺀 다음에 여기도 빼고 쭉쭉 빼고 빼고 자르고 약간 우리 엄지발가락 생각 연상을 하시면서 요렇게 하나 붙여줍니다. 여기다 여기다 앞발을 여기 밑판에다가 앞발을 이렇게 붙여준다는 느낌이거든요. 앞발을 앞발굽을 또 손발은 지금 예쁘게 그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지금 하는거는 비율 맞추기 비율 외우기 캐릭터 인체 그릴때 비율을 외우는 방법 그래서 중요한거는 비율이니까 이걸 외워가지고 캐릭터 그리는데 잘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조금 맘에 안들어서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좀 예쁘게 그려야 되거든 음 오케이 됐다 너무 좀 모아져있나 다리가 살짝 안으로 이렇게 말려가 들어가야 예쁜데 이렇게 귀여운 안쪽으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자세 있잖아요. 살짝만 너무 붙어있는 것 같으니까 살짝만 발려줄게요. 근데 제가 왼쪽 참고자료도 제가 그린건데 참고자료와 그래도 똑같은 나와야지 그래서 살짝 살짝 수정해주고 수정해주고 됐다. 우선은 회탁을 하려면 여기까지 한번 잘 따라서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제 기본적인 도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배우는 제 기본적인 비율을 배우는 거고요. 비율 뼈대를 배우는 뼈대 이걸 배우고 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살을 입히는게 주된 연습입니다. 이걸 해놓고 살을 입히면 이제 마네킹처럼 되는거지 마네킹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살 입혀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살 입힐 때 뭐 근육이라든지 이런걸 좀 어떻게 쉽게 쉽게 입히는 방법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